재무설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데 원장님이 지금 소속하신 데가 한국 FPSB에서 상근 부회장직을 맡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어려운 걸 쓰셨어요? 한국 FPSB가 어떤 의미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도 작년 4월에 가면서 이름 좀 쉽게 지치 왜 이렇게 어렵게 쳤습니까?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FPSB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파이낸셜 플래닝 스탠다드 보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조직 이름이에요. 그래서 FPSB라는 그게 미국의 본부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26개국이 가입이 돼 있어요. CFP라게 해서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19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FPSB라고 하는데 2004년도에 도입해가지고 CFP 같은 경우는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같은 경우는 약 9천 명. AFPK는 국제공인 가기 전 단계 국내에서 만든 제도인데 여기에는 9만 3천 명을 배출을 했어요. 2만 4천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7번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굉장히 잔문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서민금융연구원에서 채무를 어떻게 쉽게 정리할 수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산이 무너져서 막 길을 덮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길을 덮은 흙만 치우고 있는 거거든요. 위에서 재무설계를 잘해서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게 산에 가서 축대도 쌓고 하는 게 재무설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공인재무설계사입니다. 어쨌든 재무관리에 관한 국제재도로 공인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거고 앞서 한국에 있는 자격증 AFPK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CFP는 아까 말씀드린 26개국이 똑같은 기준, 잣대를 가지고 본부에서 정해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일반 금융자격증은 단품이고요, 단품. CFP나 이런 것들은 종합병원이라고 보건대요. 그래서 투자, 세금, 보험, 부동산, 은퇴, 상속 모든 게 다 막라가 돼요. 재무에 관련된 것들은. 280시간 공부를 해서 따요. 3년간 또 실습을 해야 돼요. 은행이나 이런 데서 재무설계에 비슷한 업무를 해야만 인증을 해줘서 자격을 따게 돼요. 그리고 또 AFPK는 한 60시간 우리가 지정한 기업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데 3년간 실무 경험을 의무화시키기 때문에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윤리입니다. 금융은 뭡니까? 금융은 결국 실내 정직이거든요. 저희들은 윤리를 상당히 중요시해서 자격을 2년마다 갱신을 할 때 계속 윤리 교육을 쓰고 윤리 서약을 하게끔 하고 한국 FPSB가 자율 규제 기관으로서 인증자들이 잘못하면 제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쭉 해나가고 있어서 나는 먹고 죽을 돈도 없어. 무슨 상속 은퇴냐. 이거 부자들만 필요한 서비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전무 설계를 받으면 좋은 세대나 직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 때 말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그때 어려웠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이 자격증이 도입이 돼요.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게 재무 설계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 담원 사태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지금도 코로나 시험 보러 오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금융회사에서도 채용시나 이런 때 재무 설계 자격증을 우대하는 이런 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헷갈려요. 왜냐하면 포털 검색만 해도 자칭 재무 설계사가 너무 많습니다. 주저하는 이유가 이 수수료, 자문 수수료가 너무 비슷하지 않나? 이런 전문직과의 어떤 괴리감을, 현실적인 괴리감을 느끼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검증된 재무 설계사를 좀 선택할 수 있는지도 방법을 좀 읽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호주나 영국 같은 데 이런 데는 그 명칭을 법제화시켜서 다른 서류를 못 쓰게끔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고 제도가 도입된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FBSB 홈페이지에서 조성무기가 CFP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 FBSB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CFP 자격으로서 유효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국제 FBSB 아까 말씀하신 미국 본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10월 첫째 주를 재무 설계 행사 주간으로 담아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를 어떤 걸 구상을 할까 하다가 정말 그 재무 설계가 필요한 분들, 원하시는 분들을 비용은 한국 FBS에서 부담하고 무료 상담을 해드리자 그 재무 상태를 상담인을 지정을 해서 그분한테 알려주면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안서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는 한 200여 명을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FBSB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이 재무 설계를 좀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건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재무 상담이나 이런 게 대해서는 무료라는 인식 이런 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금융회사에서 이제 상담 수수료를 CFP나 이런 사람들을 줄 수 있는 고객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면 유리한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품이 없어요. 다양한 일을 하셨어요. 지금 몸담고 계신 한국 FBSB에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밖에서 볼 때 정말 이렇게 좋은 자격증인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와서 몸담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는데 활동이 좀 미약하더라. 전국에 포진해가지고 서민금융, 저신용, 저소득자로 초락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법 개정 관련해서도 이분들이 정말 사장되지 않도록 이분들을 잘 제도상으로 제도적으로 흡수해서 일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